자 C 언어를 배우는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 IoT 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분야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50년이 된 언어를 배운다는 거죠 5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사용이 되고 있는 언어는 거의 없죠 C 언어 말고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200여 개의 예제를 통해서 C 언어의 문법을 배우고 실무 프로젝트 실무 프로젝트 라는 것은 뭐 간단한 성적 처리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고요 예년에는 보통 이제 테트리스 게임 같은 거를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소스가 테트리스 소스 같은게 널려 있어요 이제 그런 소스들을 가져다가 조금 수정해 보고 이런 것들로 이제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초본대 지금 테트리스를 게임을 만들 수는 없는데요 만들어져 있는 소스를 분석하고 이해하고 수정할 수 있으며 충분히 여러분들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초본대 너무 뭐 여러분들이 사소한 것부터 다 하려고 하면 이 코딩 패턴을 버려요 그래서 잘 짠 사람들의 소스를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분석해 보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마지막 주에 혹시 프로젝트를 항상 하게 하구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문법들은 다 1학기 동안 할 겁니다 사실 되게 촉박해요 그런데도 하도록 하겠구요 자 교재는 제대로 배우는 C 언어 프로그래밍이라는 책이 되겠구요 제가 이제 신간을 지금 원고를 작성을 하고 있는데 뭐 사실 뭐 이 교재를 사도 관계 없겠구요 뭐 어 우리 서점에도 있을 테고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사도 관계 없겠습니다 자 강의 계획은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쫓아 오면 근데 이제 사실은 어 이게 온라인 강의로 쭉 하다 보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을 다 끝낸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그래서 보통 이제 다른 학교에서 한 학기 한다 그러면요 그냥 여기 지금 어 뭐 여기서 끝내는 데도 있구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데서 끝내는 경우도 있구요 어 그런데 이제 이거 다 하긴 사실 좀 벅차구요 그래서 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간단한 것들 프로젝트를 해 보려고 하면 여기 포인터 라든지 포인터 라든지 구조체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천천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어 이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구조체나 포인터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런 것들은 천천히 하더라도 반드시 프로젝트 하기 위한 기본적인 포인터와 구조체는 따로 해서 약간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